네, 이데이티비입니다. 뉴, NH투자증권, 현대미포조선, 한국조선해양, CSA코스믹, 그리고 지니틱스 올라왔고요. 한국경제TV는 한국조선해양, 현대글로비스, 대신증권, 이건산업, 셀트리온, 현대백화점, NH투자증권 역시 들어있네요. 뉴까지 선정을 했습니다. 매일경제TV로 가죠. DKT, SK바이오사이언스, LG화학, 그리고 KCTC, 세진중공업, 황금ST, 위즈윅스튜디오, 그리고 휴운스까지 선정을 했습니다. MTN입니다. UST, 액세스바이오, 지니틱스, 대상홀딩스 우선주, TCC스틸, 그리고 이건산업, 뉴, 스튜디오 드래곤까지 선정을 했습니다. 네, 이슈체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 종목 꼽아봐야겠죠? 어떤 종목 보셨어요? 네, NH증권을 먼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증권주, 은행주, 보험주, 사실 요즘 흐름이 나쁘지 않아요. 네, 맞습니다. 증권주가 이렇게 특징주의 이름을 올린 것 자체가 굉장히 드문 경우 같아서 한번 좀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증시가 호황이면 증권주가 움직이는데 그건 약간 키움증권처럼 브로커리지 비중이 높은 데가 많이 움직이거든요. 그런데 NH증권은 대형주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강세를 보여서 선정하게 됐습니다. 네, NH증권이, 투자증권이 어제 1분기 실적을 또 발표를 했습니다. 분기 기준으로 사상 최대라고 하는데 요즘 증권주 실적들이 다 잘 나오고 있는 추세입니다. 네, 맞습니다. 작년 시장도 활황이었고요. 이렇다 보니까 그럼 NH투자증권 실적 같은 경우 시장에서는 좀 어닝 서프라이즈로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 거죠? 네, 말씀하신 것처럼 증권주 실적이 다 좋아서 당연히 좋게 나올 거라고 예상했는데 더 잘 나왔다고 지금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시장에서는. 그래서 1분기 영업이익이 3,744억 원을 기록했는데 이게 전년 동기 대비보다 586%나 늘어난 수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장 전망치를 웃돌아서 어닝 서프라이즈로 시장에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 순이익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28% 늘어나서 2,574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역시 분기 기준 사상 최대고요. 반면 또 매출액은 좀 줄었어요. 3조 9,406억 원인데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42.5% 줄어든 수준입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1분기뿐만 아니라 2분기, 3분기, 4분기에서 올해 전반적으로 실적이 계속 개선된 흐름을 보일 것이다. 이런 전망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NH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좀 지지부진해도 브로커리지 비중이 그렇게 높지는 않고 아이비 비중이 좀 높아서 그런 전문으로 하는 하우스이기 때문에 앞으로 시장 상황이 좀 지춤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실적이 계속 개선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좀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순이익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28%라고 하면 정말 사상 최대가, 분기별 사상 최대가 맞긴 맞네요. 시장에서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장에서도 5% 넘게 오릅니다. 12,900원 선 흐름 나타내고 있는데 이게 최근에 계속 최대 실적을 내고 있잖아요. 2번만 사상 최대가 사실은 아닌 거잖아요. 그런데 그때마다 주가가 그렇게 강세를 보이는 느낌은 아니었거든요. 오늘장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이유, 혹시 특별한 이유가 또 있는 건가요? 알 수는 없지만 저도 사실 매 분기마다 계속 NH가 사상 최대 분기 실적을 기록하고 경신하고 왔는데 그때는 사실 주가가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역시 증권지는 시장에서 관심이 없다.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최근에는 워낙 또 가는 시장이 약간 주춤하고 있는 뿐더러 그 증권사 비즈니스에 대한 좀 이해도가 높아진 게 아닌가 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 보는데 왜냐하면 최근 또 공모주 투자가 열풍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비상장 기업을 증시에 상장시키는 업무를 하는 곳이 증권사인데 NH가 작년에 특히 최근에 굉장히 잘했습니다. 그래서 SK바이오팜이나 빅히트 이런 굵직한 기업들 다 NH가 대표주관을 했고 그러면 또 수수료를 NH가 많이 가져가기 때문에 그런 거에서 이익이 앞으로 기대가 되고 또 앞으로 예정되어 있는 굵직한 기업들 중에서 또 NH가 이미 주관사로 계약을 한 곳들이 많거든요.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또 더현대서울. 저 아직 안 가봤는데 여기 이제 여의도 파크원도 원래 통일교 소유의 주차장이었어요. 계속 한 동안. 그런데 그 개발 사업을 NH증권이 주도를 했고 지금 NH증권도 그 파크원으로 회사를 또 이사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를 개발했다는 그 상징적인 그런 인식도 많이 있어서 NH가 정말 IB 업무를 잘하는 곳이구나 하는 것들이 좀 대중에게 좀 인식이 퍼지면서 그런 것들까지 종합해서 실적까지 좋아지니까 이게 좀 수급이 좀 들어온 게 아닌가 좀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요즘 뭐 공모주 투자 열풍이 열풍이도 하죠. 어제 또 마무리된 게 있잖아요. 물론 대표 주관사가 NH투자증권은 아닙니다만 SKI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도 굉장히 또 중복 청약이 마지막 기이기 때문에 엄청난 또 열풍이 났거든요. 맞습니다. 한 주라도 받을 수 있을지 제가 그 균등을 노려서 이렇게 골고루 이렇게 했는데 기다려 봐야겠습니다. 아 하셨구나. 아 네. 알겠습니다. 놓아볼 수 있는 거잖아요. 아마 많은 분들 개인 투자자분들도 관심을 갖고 하셨을 것 같아요. 기다려 보도록 하죠.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NH투자증권 같은 경우는 옵티머스 관련해서 또 이슈가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좀 잠재적인 리스크 요인이 남아있다. 이런 거는 좀 부정적이지 않을까요? 네. 결과적으로는 옵티머스 잔산운용 펀드 자체가 사기인 것으로 판명이 났습니다. 그래서 투자자분들 되게 고통받고 계시고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는데요.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판매사인 NH증권이 옵티머스 펀드 원금 전액을 반환해라. 이렇게 공고를 낸 상황입니다. 그래서 차고에 의한 계약 취소다. 이런 식으로 이유를 들었고요. NH증권이 이 공고안을 받아들일지 말지 결정하는 시한이 바로 어제까지였습니다. 그런데 이 규모가 30억, 300억도 아니고 3천억 원 규모이기 때문에 그 결정을 내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겠네요. 아까 분기 영업이익이 3천억 원이 안 됐잖아요. 사상 최대인데도. 그러니까 한 분기 동안 사상 최대 영업이익보다 더 많이 지금 이걸 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쉽지 않은 결정이고 어제 정기이사회를 통해서 NH증권이 답변 기한 연장을 요청하는 것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 달 정도 연장 기한이 될 것이라고 지금 전망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 3천억 원이라는 게 굉장히 큰 돈이기도 하지만 NH증권을 낼 돈은 있어요, 사실. 이거를 위해서 따로 빼놓은 돈도 있고 해서 이 돈 문제가 아니라 이걸 그대로 내주게 되면 그 계영진의 배임 이슈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NH증권 계영진이 이 결정을 내리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NH증권은 우리만 잘못이 아니라 수탁은행인 한화은행 그리고 사무관리회사가 예탁결정원을 다 잘못한 것으로 이미 지금 다 드러나긴 했어요, 사실이. 그래서 같이 해야 된다, 나눠서 우리가 내야 된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어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사실 NH증권의 입장만 관철만 된다고 하면 오히려 벌금을 2천억 원 낸다고 해도 주가가 오를 수도 있는, 이미 3천억 원 내는 거 아니야. 지금 이렇게 시장이 걱정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음 달 안에는 결정이 무조건 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지금 주주이신 분이나 투자를 고민하고 계신 분들은 이 뉴스를 우선적으로 팔로잉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NH투자증권의 입장도 이해가 안 가는 건 아닙니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 누군가는 지금 책임을 져야 하는데 규모가 굉장히 크다 보니까 좀 지켜보도록 하죠. 투자자분들은 좀 유의를 하셔야겠네요. NH투자증권 알아봤고요. 다음 종목 넘어갑니다. 다음 종목은 위즈윅 스튜디오를 선정했습니다. 영화 스튜디오 승리호 제작사로도 잘 알려져 있어서. 재미있었어요, 승리호. 네, 그렇군요. 아직 못 보셨나요? 보다가 너무 송중기 배우분이 잘생겨서 이렇게 잘생긴 분은 여기랑 안 어울리지 않나? 하면서 중간에 약간 바꿨어요. 다른 데를 봤어요. 끝까지 한번 봐주세요. 재밌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주가 흐름은 최근에는 그렇게 좋지는 않은데 이게 사업 확장을 좀 가열차게 하고 있는 회사여서 장기적으로는 관심을 가지게 되면 좀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 때문에 선정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대로 위즈윅 스튜디오가 인수합병이나 투자 관련된 뉴스들이 그래도 그동안 좀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런 걸 보면 지금 사업 확장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 부분을 좀 짚어봐야 할 것 같아요,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네, 저도 오늘 그래서 좀 찾아봤는데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래서 영화 부문만 해서는 인스터랑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곳을 인수를 했고 드라마 부문은 레몽레인, 이건 좀 몇 년 전에 인수를 한다고. H. 월드 픽처스, 이미나 나 인 컴퍼니, 그리고 W컬처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엔터테인먼트 부문은 초코엔터, 온디멘드 코리아 이렇게 지분 투자를 해서 지금 접근을 하고 있고, 뉴미니어 부문은 MP와 MPCNC를 통해서 메타버스 관련된 사업도 하겠다. 최근에 공신돼서 메타버스를 신사업에 추가시키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많이 하나? 그랬는데 어제도 자회사 MP를 통해서 YG엔터랑 네이버 합작사인 YN컬처앤스페이스, 여기에 또 지분 투자 100억 원을 했거든요.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지금 사업 영역을 확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네요. 정말 다양한 분야에서 지금 투자를 확장시켜 나가고 있는 거군요. 기대해볼 만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초반에 좀 과도한 투자를 한다, 다양한 분야 이렇게 투자를 한다라는 의견들도 좀 있었잖아요. 지적이라고 해야 할까요? 시장에서 지금 좀 긍정적으로 바뀐 건가요? 네, 바뀐 것 같아요. 초반에는 위즈윅스튜디오가 그렇게 큰 회사가 아닌데. 그러니까요. 이렇게까지 할 수 있냐. 이렇게까지 계속 레버리지 일으켜서 하다가 이게 되냐, 이런 의구심이었는데 최근에는 워낙 콘텐츠 사업에 대한 시장 가치가 높아지면서 이 위즈윅스튜디오 행보에 대해서 재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넷플릭스가 또 한국 콘텐츠가 넷플릭스 안에서 전체적으로 워낙 인기가 많잖아요. 그래서 넷플릭스가 계속 한국 시장에 투자하겠다고 하고 있으면서 이런 중소형 제작사도 앞으로 실적이 좋아질 거다, 이런 기대감이 일단 깔린 것이고요. 일단 승리효만으로도 굉장히 양호한 수익을 많이 냈다고 해요. 그리고 양호의 승리효 IP를 통해서 들어올 돈도 더 많다고 하고 이미 지금 수익을 많이 냈는데 더 들어올 때가 많다고 하고요. 또 아시아 쪽, 동남아, 인도 이런 데는 넷플릭스나 이런 OTT 서비스의 불모지라고 해요. 아직 성장성이 많이 남아있는 곳인데 또 이들 국가의 사람들이 한국 콘텐츠를 굉장히 좋아한다고 하니까 여기에 또 넷플릭스 점유율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또 이렇게 승리효이나 이렇게 중소형 제작사들이 제작한 콘텐츠에서 수익이 발생하고 거기서 또 실적 개선이 이뤄질 수 있다, 좀 이러면서 이 위즈익 스튜디오의 공격적인 투자 행보가 갑자기 긍정적으로 평가받고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지금 위즈익 스튜디오뿐만 아니라 OTT 기업들의 투자들이 대거 들어가는 또 지금 또 쩐의 전쟁이 시작됐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좀 시작이 또 긍정적인 시각으로 변하게 되는 경우일 수도 있겠군요. 다음 종목 그럼 넘어갈게요. 이렇게 또 위즈익 스튜디오 알아봤고요. 어떤 종목인가요? 네, 마지막 종목은 지니틱스를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국내 시스템 팸리스 설계 기업인데 잠깐 용어 설명드리자고 하면 팸리스는 반도체 설계만 하는 기업이고 우리가 흔히 경제신문에서 많이 보는 대만의 TSMC, 여기 파운드리는 위탁 생산만 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삼성전자처럼 둘 다 하면 종합반도체 기업이라고 하는데 이 지니틱스는 설계만 하는 팸리스 기업입니다. 그래서 구글에 지니틱스 제품이 탑재된다는 소식이 있어서 좀 짚어보기 위해서 선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니틱스의 부품이 구글 회사인 미국 웨어러블 기기 제조사 핏빛에 공급이 된다는 거죠? 네. 그 소식인 거죠? 네, 맞습니다. 핏빛 최신 모델에 이 지니틱스 반도체 제품이 탑재가 된다고 오늘 지니틱스가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발생되는 매출이 더 커질 것이다, 본격화될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에 지금 주가에 그것들이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러면 핏빛이 어떤 회사냐. 구글이 올해 초에 인수한 기업인데 스마트워치나 피트니스 밴드 이런 것들을 지금 만들어서 파는 회사인데 지금 100개 국가 이상에서 판매가 되고 있고 누적으로 1억 2천만 대 이상은 판매가 됐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니틱스도 완전 신생업체는 아니고요. 워낙 세계 최초로 웨어러블 기기용 반도체를 설계했던 회사이기 때문에 지금 마켓쉐어 점유율 1위 업체예요. 그래서 이번에 핏빛의 신제품을 공급하게 되면서 매출이 더 극대화된다. 이런 기대감이 있습니다. 지금 지니틱스 시총 같은 경우는 1566억 원 정도 나오는 걸로 보이는데 오늘 22%나 뛰어올랐습니다. 대단하네요. 그렇다면 앞으로 스마트워치 시장이 커지면 커질수록 지니틱스의 실적이 개선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당연히 주가도 긍정적으로 좀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저도 지금 스마트워치 안 쓰지만 집에 몇 개 있을 정도로 많이들 갖고 계시잖아요. 저는 하나도 없는데. 그렇군요. 앞으로 한번 고려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제 주변에 많이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렇죠. 수면 체크할 수 있고. 기능이 되게 다양하고 성능도 많이 좋아지고 관심이 가는 분야이긴 합니다. 맞습니다. 요즘 러닝들 많이 하시니까 그런 것도 많이 사용하시는데 작년에 전 세계적으로 스마트워치가 7,500만 대에 팔렸다고 하는데 이 중에서 5,000만 대가 지니틱스 제품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정말 거의 독가점 시장인 거죠. 대단하네요. 그래서 스마트워치 시장이 성장을 하면서 이 지니틱스 실적도 크게 들 수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또 재미있는 게 올해 초에 구글이 아까 핏핏을 인수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이 인수했다는 소식만으로도 그때 올해 초에 지니틱스 주가가 한 번 뛰는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구글이 본격적으로 스마트워치 한다? 그럼 시장 커진다? 그럼 지니틱스 좋아? 이런 논리가 적용이 돼서 지니틱스 주가가 올랐던 적이 있어서 앞으로 스마트워치 관련해서 시장이 커지면 무조건 또 오를 수 있는 그런 종목으로 분석이 됩니다. 그러네요. 시장이 커지면서 또 지니틱스 자체도 지금 오늘의 이 소식을 통해서 미주 쪽으로 매출이 본격화되면 그 기대감에 또 주가까지도 이상향할 수 있는 그런 모멘턴들을 좀 지켜볼 수 있겠네요. 알겠습니다. 지니틱스까지 또 살펴봤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이슈 체크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